진호영님이 연합과 생명의 복음 이렇게 우리를 하나되게 하는 복음 또 우리를 살리는 복음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개시록까지 전성경을 거쳐서 두루두루 아주 재미있는 시라와 더불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너무 편안하게 들었어요 너무 편안하게 들었고 또 저하고 접점이 많이 있어요 형님은 이쁜 딸하고 아저씨 누구예요?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지만 저도 아들하고 가게를 하면서 택시 타고 10분밖에 안 되는 가게를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가다가 도저히 아버지하고 한 공간에서 택시 타고 못 가겠다고 하면서 택시 세워달라고 하면서 가다가 택시 세워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사실은 우리 자매하고 과정을 거칠 때는 몰랐는데 진하고 자식하고 과정을 거쳐 보니까 아 우리 자매 나를 많이 봐줬구나 너무너무 많이 봐줬는데 자식은 얄짤 없는 거예요 1도 안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든 과정을 거칠 때 진호 형님이 제 앞에서 먼저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제 교제도 많이 하고 또 형님의 조언을 듣고 가게에서 보니까 제 입장에서 가게를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청소 대충 해놓고 다 했다는 거라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입장 내 좋을 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 안에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내 필요를 살면 하나님의 목적하고 너무나 안 맞듯이 내 기준에서 보니까 가게 가는 게 자식을 야단 칠 것밖에 없어 근데 우리 아들은 너무나 자신 만만하게 할 일 다 했다면서 게임하고 놀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내 기준에서 보니까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내만 갔다 하면 도망가는 거야 절대 같이 한 공간이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2년 동안 너무나 박터지는 과정을 거치다가 형님의 그 말씀을 듣고 명철의 과정 또 지혜와의 과정 이런 과정들 듣고 또 우리 자매가 많이 힘들 때 현준 누나한테 가서 영육 간의 양식을 너무 은혜되는 양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경삼이하고 제가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이런저런 과정을 거칠 때 연합하는 그 시간들이 형님이나 누나가 저희들한테 많은 은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그런 과정을 겪는데 내 안에 오늘 진호님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범이 없어서 그랬구나 왜냐하면 내 안에 선악가가 나오는 거예요 선악으로 보니까 야단치고 판단하고 정제하고 이것밖에 못해 하면서 있잖아 매일 채찍 만드는 거야 당근도 줘야 되는데 제 안에 당근이 없는 거예요 제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고 그리스도가 부족하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있어서 저보다 이런 과정을 거친 앞선 형님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양식을 공급받으니까 저도 아이에게 선악가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나를 보고 심이 좋다 하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그 성품을 가지고 나갔더니 요즘은 우리 아들이 울산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틈만 나면 집에 와요 전에는 집에 왔다 하면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어서 안 와 그냥 자취방에 있는 게 좋고 혼자 숙소에 있는 게 좋고 이랬는데 언젠가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딱 하나 되는 과정을 딱 거치고 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딱 어느 자리에서 보게 되냐면요 제가 잔소리를 대했다가는 이 아이하고 내하고 호적 파는 일이 생기겠다 딱 끝까지 딱 가고 나니까 내가 이 아이를 일도 판단할 수 없는 자리가 딱 생기더라고요 그리스도의 풍성이 흘러들어오니까 아 주님 앞에 자유하고 이 교회 앞에 자유했듯이 나도 그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뭐라고 내 자식이라고 내가 판단하러 정지하냐 그 마음이 딱 알아지니까 자식에 대한 판단은 선악과가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말대로 그냥 생명이 나가니까 자유함을 누려요 마음껏 요즘 와서 엄마 아빠 없어도 집에 왔다 자고 가고 그래 우리 자매 왈 아빠가 집에 와서 잔소리 안 하고 일체 그걸 안 하니까 집이 편해서 온다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래 선악과가 자식에 대해서 끝나니까 딱 이렇게 연합이 되더라고요 오늘 형님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필요 안에서 보면 모든 천지 만물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사람이 물론 성경에는 사람이 지어지고 심이 안식했다 돼 있지만 형님 말씀처럼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빌드업이 없었다면 만물이 없고 사람마다 있다면 만족할 수 없잖아요 만물의 그 조화로움 하나님이 정말 빛을 창조해서 사람까지의 그 완성 그 모든 것을 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지체들이 전부 나와 다르고 혈액이 나고 저하고 30년 살은 자매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라는 그 성분 안에서만 하나가 되고 온전히 연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매하고 다닐 수 있는 이유도 그리스 안에서 한 생명 안에서 발견되니까 연합이 되고 하나로 다닐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내 안에 있는 선악을 끝내고 그리스의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해서 자매와 또는 자식과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이 나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지체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눈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간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영원히 준유신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또 사람을 살리고 연합해하는 이 생명을 이렇게 제 자신으로 또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정경삼입니다 오늘 오빠 말씀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저는 사실 기쁜 소식에 대한 두드러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제가 오다 보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를 참 싫어하는데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는 바나나 맛 우유였고 지금은 바나나 우유로 내 인생이 옮겨졌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구나 이제 이것이 너무 깊이 이렇게 오늘 새겨지면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점심때 사실 너무 맛있는 오리고기를 먹다 보니까 오빠가 톤이 똑같이 흐르니까 잠이 와 죽겠는 거라 잠이 와가지고 우야돈동 이제 잘 들어서 오늘 사실 숙제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들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 너무 열심히 받아 적느라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뭐를 적었는지 몰라요 잠결에 적어가지고 근데 오늘 이제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금방 이제 한섭 형제도 얘기했지만 제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은 현주 언니랑 진오빠로 인해서 제 인생이 사실 바뀌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한섭 형제가 우리 교회를 만나서 교회를 위해서 보금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산다는 이유와 목적으로 저를 완전히 갖다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갖다 버리고 이 대구교회 와도 나는 보릿작같이 내두고 어디로 한 두 시간 사라졌다가 나타나니까 저는 대구교회가 사실 즐겁지가 않았거든요 안 왔는데 그때 이제 이 교회를 떠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을 그때에 현주 언니라는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딱 오셔서 내가 아주 너무나 넘치는 부정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니가 거기에 대한 한마디에 이렇게 판단도 안 하시고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형제가 없어서 그렇구나 네가 교회에서 함께 살 이렇게 가족이 없어서 네가 힘들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때 한창 왜 교회가 순모임이 생기면서 이제 한창 이게 열풍일 때 언니가 이제 순모임을 대구교회에 순모임으로 저를 중심부로 딱 넣어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제 인생이 이제 바뀌어서 한섭 형제와 전혀 상관없이 이제 순모인 가족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정체성은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정체성이구나 이제 그것이 너무 이렇게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 상관위 오빠 간증을 들으면서 약간 헷갈렸어 왜 자꾸 이혈래 목사님을 말을 하면서 내 정체성이 그럼 잘못됐나?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오빠의 그 말씀을 더 이렇게 여러 번 깊이 들으면서 우리가 살인하는 아버지에게서 낳은 자식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그 살인자라 하더라도 그 아버지를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혈래 목사님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어서 이렇게 살았던 그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오빠 말씀처럼 이렇게 옛것은 다 버리고 그 아버지를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아버지를 성릴 수도 없는 것처럼 지금 새로운 자리로 새롭게 옮긴 이 지금이 가장 나에게 복된 시간이고 지금이 가장 내가 살아갈 최적의 환경이구나 이제 그것이 내 뭐 이렇게 알아지고 내 정체성은 그냥 뭐 투피엠이다 뭐 함께 가는 교회다 뭐 열한시다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 내 정체성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함께 가는 이 가족들이 있는 이곳이 내 정체성이 분명하게 확립되는 그 자리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깊이 알아지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언니가 교제를 하면서 다른 교회에 계시는데 거기는 딱 두 가지가 없더래요 뭐가 두 가지가 없냐 그리스도가 없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래 자기들 나름대로 그리스도 있고 하는 거 다 있대 그런데 딱 두 가지가 없더래 뭐가 없냐 한 생명으로 소통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가족이 없고 또 한 가지는 네가 없잖아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살아갈 곳이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함께 있는 이 분들과 내가 소통하는 것이 나에게는 전부구나 그것이 너무 나한테 이렇게 깊이 새겨지면서 이제 뭐 어떤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도 내가 이제 시집을 갔다고 해가지고 시댁에만 내가 올인할 수 없고 친정을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형제와 내가 같이 살아야 될 형제와는 내가 연합해서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것도 연민하고 저것도 연민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함께 살아라고 하는 이곳에서 내가 깊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에게 소통하면서 앞에 가는 언니 오빠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구나 오늘 이제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더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일날 미술관이라는 근무지가 특성상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 못 와요 근데 처음에 이제 한 두 달은 내가 열심히 왔어요 열심히 왔는데 휴가를 내서 너무 2PM이라는 이 공간이 생긴 게 너무 좋아서 열심히 휴가를 내고 왔어 근데 이제 직장이라는 게 매주 휴가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한동안 있다가 안 왔어 그랬더니 요 근래에 네 시험 들었냐고 왜 안 오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시험 들은 건 아니고 내 직업 특성상 그런 거고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늘 이곳에 함께 하고 있다 내 언니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예약하고 내 오빠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간다 난 언제든지 늘 간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돈을 벌어 먹고 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휴가를 낼 수는 없지만 이제 꼭 내야 하면 내가 그 전부터 열심히 근무를 해서 꼭 내야 하는 그 시간에는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하겠다 이제 그 간증을 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이곳에 온 것도 다음 주에 내가 온다는 보장이 없어서 빨리 숙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왔고 또 이곳에 나와 보니까 또 처음에는 할 말이 참 없었는데 이게 왜 여기서 길게 하는지를 알겠네 계속 이야기하고 싶네 하지만 우필이 오빠가 이제 10분 안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만 다른 분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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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